킹송 16인치 보이스 컨트롤 기능 킹송 16인치 보이스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킹송 같은 경우는 등실인 헬로킹송이라는 멘탈을 하고 계시고요. 이 멘트 자체가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들께서는 핸드폰과 연결을 통해서 해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핸드폰과 연결이 끝나면 오른쪽 메뉴에 있는 제일 하단에 있는 보이스 컨트롤에 들어가시면 이런 확성기 모양의 버튼이 나오는데 터치하시게 되면 확성기가 비활성 어감입니다. 이와 같이 설정을 하시면 뷰팅 시에 헬로킹송이라는 멘트가 나오지 않고요. 자신이 설정했던 3차경보음이나 발판 들림 속도 알림에서도 감속하라는 멘트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확성기를 비활성화한다고 블루투스 스피커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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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